자 계속 꼬박을 아이고 두키로 다 만들거야 꿀이 있어야지 어이 뭐야 뭐야 이거 어이 갑자기 나타나? 이거 어딨는거야 우와 아 나이씨 미쳐버리겠구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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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 아이씨 사진나 나이 아이씨 사라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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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병신력 떨어지네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찰... 나아... 나아... 진짜 에씨...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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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만들어야겠는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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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사라 위해서 아... 아amer mes? 으음... 일단 이런거 다 따와 이런거 다 따와 야 이렇게 입어도 정신력이 떨어지네 이렇게 입어도 그 정신력이 떨어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정신력 안 떨어진다 아 저녁에 오냐 아 아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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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정신력이 계속 차서 겉말좋다 아따 저거 있지 됐나? 저거 있지 아이고 저거 아 저거 저거 왜그래 왜 왜 자꾸 함정을 받는거야 아 이거 어떡하냐 달걀을 바꿔 야 돼지야 너 이거 먹을래? 돼지야 너 이거 먹냐? 아 돼지도 안먹어 하나씩 먹네 아 똥싸네 이거 이거 어떡하네 버려야지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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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Windows 흠 흠 쿠키 이것도 조금만 쓰면 그거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달걀을 바꾸던데 그래도 고기가 하나라도 들어간 음식은 달걀로 바꿀 수가 있네 그게 어디야? 일단 쿠키를 다 따고 쿠키 한번 더 그리고 포션 만두 한번 해가지고 가죠 쿠키 쿠키 이제 하나나 맙죠? 2층 왕 그쪽 길 오른쪽 윗길이 아마 2층 왕 같은데 쿠키 쿠킥 아이고 달걀하고 달걀하고 날카뢰'd 야채가 걸러 아주 이렇게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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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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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이 쓴다 이거 어 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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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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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증도면 되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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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놓고 영광을 가득 사용할까? 어차피 이거를 지금 아니면 못하겠네 어차피 이거를 지금 아이고 야 이거 정말 조 조합이 좋다 정신력이 그냥 팍팍 올라가는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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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 어.. 씨앗으로 만드세요 30.. 지금 20.. 29개 있지? 한 40개 좀 넘게 나오네요 40개 살짝 넘게 나오네요 아.. 가리enne 아.. 어.. 이러면.. 됐지? 오케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됐지? 이거 놓고 이것도 놓고 어? 여기도 있네? 야.. 씨.. 이게.. 아.. 무기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무기가 없네 왜 짜지? 텐타클 잡으러 가야되나? 잠깐만.. 그럼 이거.. 유통기한 음..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잡자 무기 하나 정도 나오겠지 뭐 아 텔레포트 짚아 무기 하나 나오겠지 가자 됐지? 텔레포트 이거 무기 무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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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무기 하나 안 나올라고 아 이게 40%밖에 안 되잖아 으응 주작 젠장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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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갔네요 빨리빨리 아 incredible 야! 너 혹시 쿠키먹냐? 아 자고 숱산대가.. 어오오오온옿 야 텐타클은 어디갔냐? 소리가 들려는데? 아 여기있다 나와 여기내려나 오 오! 우와 와아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있나 아 야 이걸로 아 야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언니야 일단 힐 하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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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트인형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 미팅 영혼을 만드려놓고 아 뭐야 뭐야 야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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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다 썩겠네 음식 아 음식 다 썩겠네 예쓰 왜 왜 왜 왜 아 왜 왜 왜 아 아 삭혀야죠 이 마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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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씨 저 녀석 말도 안되게 저렇게 죽은 경우가 어딨어 아 말도 안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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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아 아... 이렇게 빠른 상황지? 오케이 ! 무기 ! 띠 무기 ! 개쁠... 무기 안줬어 요가 어디있는데 ? 여깄다 나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헿 공유네 나이스 들어가기 전에 음식 다 썼겠다 어휴 와아..무기 안내나 어이구어이구 와아..이씨 무기 죽어도 안내나 뭐 이번엔 못가네 아 가는 길에 무기 좀 얻어서 갈려고 했더니 이것은 다 버려야되는데? 그러면 아아..나 아깝다 아까워 어 여기서 여기서 어디서 소리가 났어 야 척수 나와 어깝다 또 소리가 났는데 거기서 아아..나 툭스의 몇프로짜리냐? 18프로 여기 어디 있을거같아 어? 빙어님 500일이요? 500일 못내먹을거같은데? 야 이씨 촉수무기 더 상했어 끝났어 끝났어 이미 이미 끝났어 그냥 무기나 걷고 하자 아이고 에휴 지금 나와뭐하네 이미 끝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직 가지가지 한다 어디 소리가 나는데? 투구도 지금 없어졌어 발견하면 갑옷 입고 싸워야겠네 이미 끝난거? 이건 좀 뜯어가죠 완전 실패 이번 동굴 여행 완전 실패 무기가 없어졌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냐? 나 씨 처음에 돌아다닐 때는 겁나게 많더만 나오라고 할때는 없어 찾아날때는 없어 나와 녀석들아 나 씨 스읍 없어 야 텐타클목이 너무 많이 죽여서 그런가? 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이 근처 어디서?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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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나와 나와 아이고 어이구 무기 내놔 어이구 무기다 떠 어 또 여기 어딘가 있을꺼야 소리가 나온다 소리가 들.. 소리가 소리가 흐음 무기 두개여던데 겨우 두개가.. 오 누구 코에 붙여 어어 어쩔 수 없죠 뭐.. 두개로 가죠 뭐.. 이건 다.. 이거는.. 끝났고 돼지왕이나 한 번 줘보자 돼지왕이나 한 번 줘보자 먹을림 이거 먹냐? 안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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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쿠키를 반기지 않아 쏘리라 잉 쏘리라 어떻게 어떡하지? 아이고 아이고 음... 넣어놓고요 넣어놓고 배고프게 먹죠 맛있다고 펜타클 무기를 좀 뭐 많이 좀 구해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구하러 가는 길에 아 동굴 들어가려고 했더만 늦춰졌어요 참 이거 이거 한번 시험해 본다고 했지? 이거 활약이 얼마되려나? 흠 영호야야야 음... 화염지팡이로... 하면 되나? 꽝 흠 으응 시간이 이정도가 걸리는구나 지팡이로 하는게 아니겠구나 이것도 또 넣어놓고 텐타클 무기를 좀 구하러 가자 채바륵 내가 네 공격 그란달달달달달달달 그리고 빼낭을 놓고 wer 승면 très 아.. 가져와! 텐타클.. 아.. 먹을거 좀 가져가야지 맨날 까먹어 아우 블링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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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텐타클 나와라 텐타클 텐타클 나와라 이건 뭐지? 오오! 어? 어? 저리 갈마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어 소리가 들린다 아 텐타클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 목이네 혼자 누구나 싸우다 죽었지? 음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자 있겠지 뭐 뭐 모기를 가득 채워서 가야되는데 어? 여기 모기 어어 어 어어 여기 모기 모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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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냥 주워가면돼 아이고 그냥 주워가면돼 주워가면돼 야 야아 나와 바꾸는 지금 아이고 어어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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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자식 어어 이리 어 어 저거 저거 오 저거 무기 남았으면 좋겠다 쟤네들 위에서 싸우고 저거 오른쪽 위에서 좋아 왜 하필 이런때 아 쿠키 버려 이거 어쩔수없다 알아서 여기서 싸우다 죽겠지 오오오오오 오 많야나야마나요 어 오오오 오오 오오오 헬프미 헬프미 늪지 교물들 헬프미 오오 오 많아요x3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헬프미! 헬프미! 늑재괴물들 헬프미! 오오 헬프미 오 그래 잘싸움 잘싸움다 나 갈래 집에 갈래 얻을만큼 얻었어 어 오오오오 됐다 얻을만큼 얻었어 몬싸고 그냥 둔 가져가 오오오 이건 뭐지 오케이 많이 얻었어요 자자 쿠키가 아깝다 아깝다 오오오 쿠키는 너무 보강기간이 짧아요 오오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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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MARK 엿 알 이거 같아가 호박을 지금 야채가 하나도 없지 그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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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어 사탕을 만들어야겠어요 사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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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그리고 호박 보다 사탕도 짧긴 한데 아 남편 그리고 피가 달죠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탕을 만들어야겠어요 벌써 다 상한다 보니 울다 상한다 야채가 필요해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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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제 게임 아.. 14개만 필요하니까요 나머지 호박씨는 묵심하셔도 괜찮아요 하.. 아이고 이것도 다시 놔눠 아이고 이것도 다시 놔둬 아이고 어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이라도 보관계획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 늘린다기보다는 새 걸로 바꾼거지. 조금이라도 보관계획. 조금이라도 보관계획.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기가 낳은 알을 구운 거를 먹고서 새알을 나타내. 재활용. 여기는. 이런 새가 실제로 있으면. 재활용. 재활용. elin. 재활용. 그러면 보존기간 길어.. 긴게 나오겠지 거의 꽉 찬거 나오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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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통나무거부터 하나만 더 만들고 다시 한번 더 만들고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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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아직 안 됐네요 어 사탕을 빨리 만들어놨다 사탕을 빨리 만들어놨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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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천jin 천jin 천jбо 상혈화 윗디c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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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디치 윗디c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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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가지만... 됐지 이제? 누가 하는거 없지? 복갱이도 있겠다 됐지? 아이씨... 24개라... 빨리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썩기 전에 가야돼 근데 그... 동굴 탕몸의 시간은 음식에... 음식에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씨... 아 저거 뭐야 이거 또... 여기 꽃이 굉장히 많이 자라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자라 저거 어... 여...여기 아닌데? 쟤네들은 돼지가 저렇게 변한건가? 돼지가 늑지에 오래 사면서... 늑지에 그... 악의 기운을 받아들여... 뭔 소리 하는거야? 아... 너... 아... 아... 앗... 아이... 이초네들... 니가... 아하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네 지 자 스읍 도망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이C 너 와나 야 깨구리 니가 최선을 다해서 걔넬 죽여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오오! 어우C 차전을 되게 잘하네 세개 좀 더 따가야죠 아 어 빨간색이야 보자마자 음 음 쓰읍 여기 그게 여긴 많지가 않아 라이트볼이 달걀 달걀 한 번 따가야돼 다 땄네 쯧 내가 다 딱구나 여깄다 아니 겹쳐져 있잖아 아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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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새로 났네 좋아좋아좋아 네 아 이 오오오 아 아 오오오 쟤가 달라붙었어 제게랄 나이트 메어가 끝나야되는데 어 음 어 이쪽쯤에 아마 코프소가 있을거 같은데 아 여긴가 여기 코프소가 있을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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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빨리 끝나라 나이트 메어 빨리 끝나라 나이트 메어 여기 나이트 메어 때 들어가면 아주 고생 엄청 많고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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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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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나라 아 아 아 여기를 좀 더 돌아볼까 아 틀어 보자 아 음 여기가 코프소 있을거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는 없군요 혹시나는 없었어 오지마 이쪽에도 한번 가보자 마법이잖아 상자가 없네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아니야 어 잠깐만 이거 불안하다 아 빨리 나이트메이어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어 여기 이상한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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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어 어어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이트메이징이 아니라 아 미쳐버리겄네 아 나이C 아 나이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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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메이어 시간이라 아 아 언제 죽는 거야 이거 나이트메이어 시간 아 아..나.. 미쳐버리겠네.. 됐다 됐다 끝난다 끝난다 어..이 악령 쟤는 그냥.. 그냥 통과하는구만 끝난다 끝난다 아 됐어 됐어 끝났어 아.. 지금 근데 이 상태로 지금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맞다 그냥 이길이 찢잖아 이야.. 아.. 왕 잡았다.. 뭐 줄려나? 빨간거.. 초록..어 초록색 다섯개? 이야.. 초록색 다섯개나 줬어요 왕 잡았어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응? 이거 뭐야? 내 가방은 어디냐? 뭐.. 뭐 쓰는 리젠 안 돼요 나 갑옷이 개떡 하나도 없어가지고 큰일난데 나 지금 갑옷이 개뿌리거든요 잠깐만 갑옷 하나 만들까? 하나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렇지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는데 만들었을려고 갖고 왔지? 그런구나 자.. 다른 데도 둘러보죠 어.. 어.. 아.. 뭘 버려야 되는데 아.. 텐타클무기 버리긴 좀 그렇고 아.. 텐타클무기 버리긴 좀 그렇고 어.. 여기 뭐 있네? 오오.. 자자자자자자자! 왕.. 왕.. 야.. 땡뼈 오오! 잠깐만x4 너무 많다x2 도망탈 야야야야 뭐지? 아 저기도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아 아 아까 뭐 쓰나 있었는데? 아 여기도 있어 제대로 된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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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어 무기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내 가방 어디갔지? 자 위쪽으로 잠깐 가보죠 아 나이트메어가 지금 시작될려고 하는데 자 잠깐만 에너지 좀 먹고요 포션은 3개밖에 안 남았네요 젠장보악 한참ida 도망쳐 오오오오 야 갑옷 없다 잠깐만 일단 나이트메어 시간에는 한 바퀴 돌아야죠 돌아 돌아 어디에 뭐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사탕이 17개나 나왔네 나 굉장히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야 여기는 저게 뭐냐 완전 뭉쳐있는데 오 되게 작네 도망다니기 참 빨리 빨리 시간아 시간아 끝나라 세개 네개 보석있는건 없는거같아 저게 망해머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거 좀 이거 여기 주변에 있는거 좀 부셔서 가져가야겠네 오오오오오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 아 여기가 따로있구나 아 여기 따로있네 아하 아아 아아 너무 많어 어어 어허허 깜짝냈따 어 어어 어우 너무 많아 어 이거 언제 끝나는거야 날아건 건요 오 됐다 됐다 진짜 힘드네 죽어 아임만 빨리 몇마리야? 오우 정신력이 오오오 죽어! 다 죽었다 오케이 바꾸고 버리고 저 9개지 해머가 2개 단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버려 나이트미어프는 너무 많아가지고 전성만 남아가지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저거 가방에 있는데 이거 아 나이씨 야 가방에 이거 버리고 이거 넣어놓고 오케이 빨빨빨리 나이트미어프는 시간 지나기 전에 빨빨리 깨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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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식 야 일로와 어 어 야 야 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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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끝에 있는 것만 빨빨리 깨야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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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녹색 녹색버석이 같은데 그지 녹색버석은 되게 많네 이제 아 오렌지가 너무 없어 오렌지 좀 나오겠지 얘도 구석 없네 가방 어디냐 저기 가보고 가볼 수 있습니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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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오케이 어어 나이트 toim에는 시간인데 가기 좀 그런데 지금 가면은 악령들이 많을거에요 여기서 느긋하게 기다리죠 이것도 썩어가는데 에이 몰라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면 나이트메어 시간이고 이게 그 하얀색으로 변하면 그냥 일반시간대죠 일반시간대는 동굴에 있는 몹들은 다 차앉니다 잠시만요